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자식들에게는 어려서부터 돈을 소중히 여겨라, 낭비하지 말아라, 저축해라 뭐 잔소리를 했으면서도 오늘도 또 뭔가 새 물건을 사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서 몇 번 입지도 않은 옷들이 옷장 속에 가득한데도 또 새 옷을 사고 비슷한 가전제품이 있음에도 저건 꼭 필요하다고 자신을 속여가면서까지 기어코 새것을 들여놓습니다. 더구나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지난번에 면박을 당했으면서도 또 자식 손주 사줘야 한다면서 핑계를 대고 하등 필요도 없는 물건을 사고 또 삽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고 또 사고 쇼핑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카드로 뭔가를 지르셨습니까?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왜 계속 사는 걸까요? 사고 또 사는 이유 첫 번째 받아들여지고 싶다. 유행하는 물건이라면 그것을 꼭 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죠. 참 같은 옷을 입은 사람과 마주칠 때는 민망하기까지 합니다만 계속 그래도 사고 또 같이 유행이라면 다 사 입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가지고 똑같은 옷을 입음으로써 집단의 이론으로 인정받으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고 또 사는 이유 두 번째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다. 사람에게는 똑같은 물건을 사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남들이 아직 갖지 못한 것을 가짐으로써 자신이 특별한 존재임을 증명하고 뽐내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들을 모델로 삼아 패션 상품이든 전자제품이든 새로운 물건들이 줄줄이 끝없이 등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물건만 있다면 연예인처럼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란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사고 또 사는 이유 세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싶다. 기분 찝찝할 때, 마음 무거울 때, 화난 일이 생겼을 때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 전환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쇼핑은 이렇게 가장 손쉽고 즐거운 오락이자 여과 활동입니다. 더구나 신용카드가 있으니 당장 돈 걱정 없이 쉽게 쇼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쇼핑 약발이 생각만큼 오래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짧은 경우는 백화점을 나와 집에 돌아와서 쇼핑백을 보는 순간 또 주문한 물건이 택배로 도착해 내 앞에 놓이는 순간 사라지기도 합니다. 점점 자극이 약해지는 것이고 그럴수록 집은 사들인 물건이 쌓여가는 창고처럼 변해갑니다. 사고 또 사는 이유 네 번째 손해보기 싫다. 세일 광고만 보면 흥분되어 심장이 벌렁거리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이번 세일이 마치 우리 인생에서 다시 없을 마지막 세일인 것처럼 군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 사면 손해라는 기재가 강하게 발동합니다. 마트에 가서 다 쓰지도 못하는 대용량 제품을 그것도 원 플러스 원으로 사면서 이득받다고 히이낙낙하는 것도 같은 심리일 겁니다.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봐보겠습니까? 아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손해를 보겠습니까? 원 플러스 원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고 또 사는 이유 다섯 번째 고민거리로 머리 복잡하고 외면하고 싶은 일들이 있을 때 현실에서 도망치기 위해 쇼핑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쇼핑 역시 어느 정도 시간과 수고를 드려야 하니까 정신을 쏟다 보면 잠시나마 시름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시험 전날 갑자기 읽고 싶은 책들이 눈에 막 들어오고 방 청소를 하고 싶어지는 것도 같은 이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잡다한 집안일에 신경 쓰기 싫은 남편들이 회사일에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도 골치아픈 집안 문제에 도망치려는 도피 행각입니다. 심하면 일요일에도 일핑게 대고 출근하는 분들이 계시죠. 다들 한번 해봤을 겁니다. 현실 도피를 위해 산 물건이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기보다는 포장도 채 뜯기지 않은 채 어딘가에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돈을 헛것에 쓰고 만 겁니다. 사고 또 사는 이유 여섯 번째 통제력을 갖고 싶다. 사람은 쇼핑할 때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파워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아유 오죽하겠습니까. 특히 고객에게 영업직원들이 보이는 그 과한 친절은 정말이지 마약처럼 강한 매력을 지녔습니다. 내가 아주 귀한 사람이 된 듯한 착각을 불러올 정도로 모든 것을 맞춰주는 직원들의 그 상냥함에 취해서 스스로 상황을 통제한다는 기분이 듭니다. 자동차 운전도 이런 점에서 쇼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차 안이라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운전대를 잡으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운전대만 잡으면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난폭운전을 하거나 보복운전도 서슴치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고야 많은 이유를 발견하셨습니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통장 잔고를 바닥나게 할 수도 있는 이 충동적인 구매 행위를 빨리 멈춰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고 또 사는 그 쇼핑 중독의 원인을 짚어봤으니 해결책도 제시해 드려야 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스노우폭스북스에서 출간된 도서, 사지 않는 생활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거든요.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꼭 필요한 물건만 구입하는 알뜰한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 연애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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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